전남도가 내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을 공모합니다. 공모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마을기업 필수 교육을 이수한 법인 가운데 가입 회원의 70%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 심사로 선정된 마을기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관련 사업비를 3년간 최대 1억 원 규모로 지원받게 됩니다. 마을기업을 세우기 원하는 법인은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사업장에 있는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.